대답해주시면 그냥 나갈게요 있다면 그냥 나갑니다 저 그냥 촬영하러 댕긴 사람이에요 뭐야 이 쪽은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쪽들은 풀이 되게 많이 자랐어요 정말 이 쪽들은 풀을 되게 많이 자랐어 햇빛을 이제 이 나무들 때문에 다 가려놨고 지금 다 가려져 있고 풀이 너무 자라서 근데 여기는 멀쩡하네 여기 공간만 되게 멀쩡해요 이쪽만 이 한 동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이쪽이만 그러네 진짜 이쪽 라인만 그래 딱 이쪽은 안 그런데 여기 먼저 가볼게요 가자 간 ges 은하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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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개발지역이 전혀 거리가 멉니다 20년째 방치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 텃밭에서 텃밭을 갖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여쭈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확실히 틀리네 확실히 틀려요 소비게이 다 불러줍니다 마련버거 소고기 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아이씨 똥밭인데? 뭘 태운 자국이 있다 뭘 태웠다 뭘 태운 자국이 있다 계세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봐야돼 여기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봐야돼 야이거 뭐야 야이거 뭐야 야이거 바닥에 스티커를 엄청 많이 붙여놨네 바닥에 스티커를 엄청 많이 붙여놨네 아니면은 좀 이런 방송을 많이 봤다 하시면은 대부분 다 그래 해가 들지 않는 곳에 원래 음기가 더 강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영가는 모이게 되고 그리고 유리 벗는 소리가 나는데 누구 있냐 유리 벗는 소리가 나는데 유리 벗는 소리가 나는데 유리 벗는 소리가 나는데 뭐에요? 연구 벗는 소리가 나는데 변경하는 소리 유리 벗가 나는데 유리 벗는 소리 유리 벗는 소리가 나는데 누구있어요..? 누구있어요..? 뭐야..? 잠깐만.. 누구 있어요? 뭐야? 소리 계속 나 툭툭 소리 나고 두들기는 소리 나고 여기서 두들기는 소리 나고 밑에서 툭툭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누구 있어요? 겁나 무섭네.. 사람이요? 사람이요? 주님.. 뭐야.. 여기서 소리가 났거든? 여기서 소리가 났어 여기서 소리가 났어 안녕하세요 사람 튀어나갈까봐 무섭다 담배꽁치 있다 이거 얼마 안된거 같은데? 담배꽁치가 뭐야? 깜짝아 담배꽁치 유단자입니다 유단자에요 누구야? 장난치는거야? 누구야? 누구야? 여긴... 여기도... 손잡이가 깨끗해 손잡이가 되게 깨끗해 누구야? 뭐야?! 일단 뭐야 할 때 몸 잠그면서 일단 뺄게요 일단 뺄게요 신발 신발 적응이다 이거 최고 같아 이거 최고 같아 대답해 주시면 그냥 나갈게요 있다면 그냥 나갑니다 저 그냥 촬영하러 댕기는 사람이에요 뭐야 뭐야 으악 딱 하는 소리가 났어 딱 하는 소리가 흠 아 잠깐만 나 몽둥이 하나만 챙겨 갖고 올게 잠깐만요 아 겁나 긴장되서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미치고 있을게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겁나 무서워 진짜 완전 빨리 오는 귀신 봤어 진짜 겁나 빨리 오른쪽에는 귀신 있고 왼쪽에는 사람 있고 아 미쳐버리겠네 뭐야 야 저 창문 여는 소리지 지금 이런 이거 잘 안 열리면 피익 소리 나잖아요 뭐야 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UFC 출전 얼마 안 남았는데 스파링 상대가 없네 아, UFC UFC 스파링 상대가 없네 스파링 상대가 없네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대화 좀 하죠 저 안에 있는 거 아는데 대화 좀 하시죠 야, 장만으로 바보지 않나 안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신발 착용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어디 갔냐? 아, 분명히 이거는 딸깍 이거는 사람이 따야지만 나는 소리잖아요 딸깍 소리 들으신 분 있죠? 나 딸깍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정말? 아, 뭐지? 겁나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분명히.. 사람이 살 거 같아 여기는.. 지무세요? 계세요? 계세요? 몸이 근질근질하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씨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어? 우리 집 꺼졌어 왜 가요 지금 확실히 틀려요 여기서부터 기운 다 틀린다 확실히 바람이 옆쪽에서 요렇게 불러 지금 나오는 바람이야 문 열자마자 이런 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난 들어갈 거야 계세요 야 곰팡이 봐라 와 확실히 틀린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동이랑 곰팡이 단계가 틀려 와 야 여기 숫자 무조건 살아요 야 여기 숫자 무조건 살아요 야 저기 여기 1층이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 지금 여기 똥가봐 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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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아 아 그 아 네 아 아 아 아멘 아예? 아 귀신이라.. 사람이랑 짬뽕이랑 있어가지고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되있지 모르겠어.. 아 나.. 아 이 썩을 새끼야 나와 아이씨 뿡? 뿡? 딱 돌았는데 뿡 써져있네 자 마지막 건물 아니 마지막 건물이란 딱 마지막 동 같아요 여기가 어 여기가 마지막 동 같아요 이제 아이씨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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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착한 영화들밖에 없어서 좋았어요 안녕히 계세요